지 선생님이 사라져요? 아니 이게 그냥 높아심이면 좋겠는데 그냥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김사가 이상해서 그래. 무슨 일 칠 것 같기도 하고. 왠지 불안한데? 어떡하지 김 선생? 오늘 남은 진료도 취소해줘요. 네? 미안해 급한 일이어서 일단 환자들한테 양해를 좀.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. 그래요 김 선생. 방금 마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지 선생님이. 선우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? 선우 치고 어디 있습니까? 어디야? 아 대호야. 선우 지금 어디 있냐고. 아. 아 Okay. 아 아 Euch. 2014 서 exhaustedsyсть. 지냈 차가운 바람이 나를 지르고 무너진 가슴이 더 아름다워 꿈은 떨어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 발끝이 닿지면 깊을 때는 빠져가네 이 쪽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좋은 건데 어쩐 건지 도통 안심이 돼야 말이지 저도 좀 더 찾아볼게요 무너진 가슴이 더 아름다워 급된 바람인 걸까 바람은 더 커서 고풍을 몰아치는 그 언덕에는 홀로 있는 날 내 맘은 지켜져 버릴 수가 없네 내 집 같은 어둠이 날 삼키려 해 아.. 아.. 比如 아.. 어.. 아.. 음.. 한글자막 by 한효정